안녕하세요 미국에서 게임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치크치크치크기입니다 닌텐도가 2019년 9월 이후에 정말 오랜만에 닌텐도 디렉트를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닌텐도는 2월 17일 수요일 오후 2시 PT 한국시간으로 2월 18일 오전 7시에 닌텐도 디렉트를 50분 동안 진행할 것이라고 알렸습니다 그리고 슈퍼 스매시 브라더스 얼티밋 같이 2021년 상반기에 닌텐도 스위치에 추가될 게임들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번 닌텐도 디렉트는 젤다의 전설 35주년 기념일이 바로 며칠 뒤인 2월 21일이기 때문에 더욱 주목할 만한 이벤트이기도 합니다 닌텐도가 지난해 동안 슈퍼마리오 35주년을 위해 정말 많은 것들을 해왔기 때문에 젤다 35주년을 기념해 비슷한 축하를 할 것이라고 기대가 됩니다 슈퍼마리오 3D 컬렉션 같이 젤다의 게임 중 아직 스위치에 옮겨지지 않은 젤다의 전설 바람의 지휘봉, 황혼의 공주, 시간의 오카리나 같은 게임들이 컬렉션으로 올 것을 기대하는 분위기도 있지만 아무래도 야생의 숨결 2에 대한 소식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나도 마지막으로 야생의 숨결 2의 정보가 발표된 것은 작년 9월 프로듀서 에이지 아우누마가 새로운 정보는 조금 더 기다리셔야 한다 라고 했던 게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리고 닌텐도는 슈퍼 스매시 브라더스 얼티밋에 관한 새로운 정보가 있을 것이라고 딱 집어서 직접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파이널 판타지 7의 세피로가 이 게임에 왔기 때문에 그 다음에 추가될 격투가에 대한 정보일 것이라고 예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기 큐어 소울 02는 10가지 발표될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첫째 슈퍼 스매시 브라더스 얼티밋 디에시의 새로운 파이터 두번째 슈퍼마리오 오디세이 2 세번째 피그맨 4 네번째 메트로이드 프라임 4 다섯번째 암즈 2 여섯번째 스플래튼 3 일곱번째 포켓몬 다이아몬드 펄 리메이크 키드 이카로스 업라이징 HD 아홉번째 파이어 엠블럼 테리우스 대륙 리메이크 그리고 마지막으로 열번째 젤다의 전설 야생의 숨결 2의 정보를 예상하고 있군요 여러분은 혹시 어떤 게임을 기대하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이 기대하고 계시는 게임의 정보를 알려주세요 그리고 아무리 봐도 이것은 가짜 같지만 재미를 위해 이번 닌텐도 디렉트에 유출된 스케줄표를 보면 음 일단 날짜가 1월 11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첫 내용이 닌텐도 스위치 프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얼마전 닌텐도에서는 더 나은 사양의 프로 관련 기기 같은거 지금 출시할 생각이 없다 라고 딱 잘라서 말하긴 했는데요 저 또한 스위치 프로는 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닌텐도의 공식 성명은 닌텐도 프로가 출시가 된다고 하면 앞으로 팔아야 할 마리오 버전의 스위치나 몬스터 헌터 버전의 스위치를 아무도 안 살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더 보시면 자사 게임으로 퍼스트 파리 소프트 워라고 되어 있네요 부드러운 전쟁인가요? 암튼 이 재료는 가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닌텐도 월드 파크 투어, 마리오 카트 9, 스플래툰 3, 슈퍼마리오 오디세이 3, 파이어 엠블럼 에코스, 패스 오어 레디어스, 메트로이드가 2021년 출시로 발표될 것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 역시 그냥 작성자가 원하는 것을 그냥 써놓은 리스트 같습니다 그리고 닌텐도에서 직접 말한 슈퍼 스매시 브라더스 얼티밋은 아예 빠져있네요 아무리 가짜라고 해도 이 문서의 내용이 실현이 된다면 정말 좋을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더 난리가 납니다 스위시 프로에 온갖 게임이 다 나옵니다 어세신크리드 바라할라, 왓치도그 리전, GTA5 등등 너무 꿈같은 소리여서 여기서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너무 오랜만에 하는 닌텐도 디렉트라서 반응이 뜨거운 것 같습니다 저 역시 젤다의 전설 야생의 숨결 2의 소식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게임 소식을 기대하고 계신가요? 태클로 닌텐도 디렉트를 통해 여러분이 기대하고 있는 것을 알려주세요 저는 차후 닌텐도 소식에 대해 계속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소식이 즐거우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주워야 한대 찰싹 때려주세요 그리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을 고려해주세요 미국에서 따끈따끈한 게임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저는 내일 아침 더 재미난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치키치키치크기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